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도 완치자가 늘고 있는 것도 모두 반가운 소식인데요. 조기 진단을 통해서 확진자를 빨리 발견하고 관리한 정부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꾸준히 실천한 시민들의 노력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른데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또 국내 역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을 잘 따르고 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13일 0시 기준으로 총 7,979명의 확진자와 6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 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연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확산세가 좀 진정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서울 등 수도권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전국 단위에서 보면 일단 확진자 증가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로만 보면 대구, 경북의 비율이 약 88.7%로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좀 다른데요. 그제 하루 동안 발생한 110명의 확진자 중 12명은 서울, 7명은 경기, 2명은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이 수도권에서 나온 겁니다. 네, 아무래도 수도권은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확산세가 좀 우려스러운데, 확진자가 나타나는 양상은 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 양상의 변화 기점이 된 것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 5시까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240명인데, 이 중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74명입니다. 지자체별 집계 기준 시간이 다르긴 하지만, 경기, 인천까지 합하면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14명에 이릅니다.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수도권 확진자 수가 급증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입니다. 콜센터가 있는 건물의 직원과 주민에 대한 진단검사는 마무리 단계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콜센터와 관련해 큰 불은 잡아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어제 경기도 부천시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확진된 콜센터 직원이 예배를 받던 교회인데요. 앞서 이 직원과 같이 예배를 받다가 감염된 이 교회 목사와 교인 등 4명을 합하면, 이 교회에서 총 7명이 2차 감염된 겁니다. 또, 확진된 교회 교인 중 1명은 부천 하나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로 확인돼 병원 2개층에 대한 코어트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젠 확진자들의 가족, 지인 등 2차, 3차 감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이 건물을 방문했던 사람들 파악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앞서 은평 성모병원이나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 10명 이상이 집단 감염이 됐죠. 구로구 콜센터의 경우에는 그 규모나 범위가 훨씬 더 커서 걱정이 됩니다. 서울에 우려가 되는 집단 감염 사례가 또 있을까요? 네, 이문동 동안교회에서 휘경동 세븐피시방으로 이어지는 서울 동대문구의 집단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확진자는 어제 4명이 새로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콜센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간단히 흐름을 살펴보면, 동안교회에서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16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에 참석한 전도사 등 6명의 교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지난 8일이 되어서야 대규모의 교회 수련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그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감염된 교인들은 아무런 관리 없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습니다. 많은 접촉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안교회 교인 중 한 명이 머물렀던 세븐피시방이 확산의 거점이 됐습니다. 피시방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확진자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지역사회 집단 감염의 양상으로 흐르게 된 겁니다. 네, 콜센터나 피시방이나 모두 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다 보니까 감염에 취약해 보입니다. 이런 장소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관리하기로 했나요? 네, 일단 서울시내 콜센터 417곳에 대해서는 긴급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운영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다상 콜센터부터 근무 시스템 변경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주말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직원 400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도 집중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매일 직원들의 증세를 확인하고, 의심 환자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관할 보건소와의 비상연락망도 구축해야 합니다. 또 직원은 물론 이용객들까지 마스크를 썼는지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침을 안 지키면 시설 폐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조주연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서울시의 대응책까지 들어봤는데요. 계속해서 대구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도 격리 해제 후 코로나19가 재발한 사례가 나와서 방역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신천지가 창립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민 기자. 네, 대구시청입니다. 격리 해제 뒤 재발한 사례가 대구에서도 보고됐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가운데 3, 4주가량 바이러스 수가 줄지 않는 사람이 있다며, 모든 게 연구 대상이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발 환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경기 시흥에서도 70대 확진자가 완치의 엿새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재감염이 아닌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처럼 재확진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격리 해제된 신천지 대구계 교인들에게서도 동일한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제 0시를 기해 대구 신천지 교인 5,600여 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활동을 재개한 상황입니다. 신천지는 공식 행사는 없다고 밝혔지만, 오늘이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어서 재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들이 몰래 집회나 모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과 감시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얻을 경우 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대구시와 경찰은 신천지 대구교회와 간부 4명의 집에 대해 경고성 행정조사를 벌였습니다. 대구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번 주말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구 브리핑룸의 김종민 기자 소식 함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취재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최양지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도권을 포함한 국내 상황은 초반에 비해서 다소 진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틀 연속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00명대로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2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단 큰 불은 잡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콜센터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구로구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는 직원이 53명, 가족이 21명으로 모두 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시내 확진자를 주요 발생 원인별로 보면 이처럼 구로구 콜센터 관련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세종시에서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어제 소속 공무원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해수부 누적 확진자 수는 최소 25명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1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추가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현재 대부분 인력이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800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대구, 경북 지역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 시장과 경북 지사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내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포 시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경북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가 됩니다. 특별 재난지역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방역관리비용과 주민생계, 주거안정비용 등에 지원되고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세계 각국의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확산세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누적 사망자가 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 이어 코로나가 맹렬한 기세로 확산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나흘 만에 확진자 수가 5배 이상 급증해 3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86명으로 늘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확진자가 3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서유럽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북유럽에서도 최근 며칠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렇듯 날로 심각해지자 유럽 내 정부마다 휴교령과 국경 통제 등 비상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작은 학생들은 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을 넘어가는 경우에서, 사망자와 같은 위험을 넘어섰습니다. 요즘은 아이들로 대상으로 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EU 의회와 독일 정부 등은 미국의 한시적 유럽발 입국 금지가 일방적이고 사실적인 이유에 기반하지 않은 조치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다른 유럽 내 국가들에 비해 영국의 소극적인 코로나 대응은 전문가들에게 비판받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영국을 제외한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 내 코로나 사망자 수 증가를 경고하면서도, 휴교나 스포츠 경기 등 대형 이벤트 금지는 현재 시점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BS 안미연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감염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사망자가 천 명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잇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한 스위스 남부 지역 일부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독일 베를린에서도 학교 휴교령과 함께 대중교통 운행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는 7월 24일이죠. 이때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성화가 그리스 아테네 올림피아에서 채화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제 도쿄올림픽 성화 채화식이 열렸습니다. 채화식에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인사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관중 없이 진행됐는데요. 그리스 내 성화 봉송이 끝나면 도쿄 주직위는 성화를 인수해서 오는 26일부터 일본 일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유도, 야구, 농구 등 각종 종목 예선전이 코로나19로 연기되면서 일정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도쿄 조직위는 예정대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스포츠 전문 언론은 IOC가 5월 말이나 6월 초 도쿄올림픽 개최나 연기,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스 송화봉송에서 생각보다 많은 관중이 몰리면서 이후 일정은 취소됐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국내 소식으로 돌아와 보죠. 신천지 관련 소식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천지 창립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구가 강력한 행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대구시가 경찰과 함께 그제 11시간에 걸쳐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대구시는 행정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창립일입니다. 신천지 최대 기념일인 만큼 매년 신도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창립 기념 예배를 들여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관련 모임이나 집회와 관련해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신천지와 관련해서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죠. 어제 신천지 예수교를 대상으로 청문회가 열렸는데 신천지 측이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최 기자가 그 현장에 있으셨다고요? 네,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신천지가 법인 취소 절차를 위해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2시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청문회를 준비했는데요. 청문회 예정 시간인 오후 2시 전부터 많은 취재진들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신천지 측이 법인 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해온 상태라 청문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지나 오후 2시 10분에 서울시는 청문회 종료 선언을 하고 짧은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신천지 설립 취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 김경탁 과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서 늦어도 이달 안에 신천지 법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최양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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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늘 새로운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을까 하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셨을 텐데요. 어제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완치자 수가 새로 생긴 확진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완치자의 증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죠. 우리 한번 지난 책을 보면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서 중국 환자가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런 2월 18일 날 31번 신천지 환자가 생기면서 이후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2월 29일 날 909명이라는 아주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3월 13일 날 골든크로스라고 해서 확진자 수가 완치자 수보다 적어지는 즉 전체적으로 볼 때 환자가 줄어드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나왔고 앞으로 이 환자 수를 보면 앞으로 2, 3주 안에는 굉장히 많이 줄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안심하지는 못할 것이 대구, 경북 지방에 있어서도 지금 신천지 전수조사는 끝났지만 일반 대구 시민들의 양성률이 그다지 낮지는 않거든요. 또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는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잡히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재확산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광주에서 입원 치료받던 확진자가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곳에서도 보고된 사례입니다. 이게 재감염이냐 아니면 기존에 소량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된 것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의료진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몸속에 남아있는 미량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몸속에 아주 미량의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코로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몸의 면역계가 굉장히 취약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 건강관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해지면 몸속에 미량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증식해가지고 활성화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중국이나 일본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 돼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양성 확진을 받고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가 해제되거나 퇴원하는 분들은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재감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변이가 일어났다고는 보지만 재감염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서도 그런 재감염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재감염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진단 키트의 또 민감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도가 감염 초기라든지 혹은 회복기에 마지막에는 잘 못 잡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몸속에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재활성화되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격리 해제, 퇴원을 한 후에도 적어도 한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자가관리 수준에서 이 시기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감염시키지 않도록 자가격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1,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고 결국 WHO가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누적 사망자가 1,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 수가 1,200여 명인 겁니다. 이탈리아의 사망률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네, 확진자 수도 1만 5천 명을 넘어섰거든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2위입니다. 사망률이 6% 정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0.8%에 비하면 거의 8배 이 정도 높은 수준인데 이렇게 선진국이 이런 사망률을 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이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처음에 진단이 굉장히 늦었어요. 안이하게 대여했던 초기 대응의 미숙이 있었던 것이고 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이 사망을 하면서 진단 여력을 굉장히 많이 높였거든요. 진단 여력을 많이 높이다 보니까 진단 숫자가 늘어나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확진자들이 병원에 전부 입원을 하고 의료진 병상들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의료진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우한과 비슷하게 의료 공백이 일어나서 이 의료 공백 상태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확진자는 진단 여력 때문에 진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폭발적인 상황이 되니까 공포에 쌓이게 됐죠.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북부 지역을 봉쇄를 했어요. 한때. 봉쇄를 하고 나니까 이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나가서 이게 완전히 봉쇄가 불가능하거든요. 민주국가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이 봉쇄 때문에 전국이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진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탈리아만 해도 굉장히 의료 방역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마 방역당국이 잘 처리를 해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으로는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구 신천지 교회를 통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의 한 프랑스나 독일 정도의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를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들이 취약한지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이미 파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의 사례들을 보면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들 요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고 또 PC방이라든가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구로에서도 집단 감염이 있었지만 이미 대구에서도 콜센터 집단 감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사례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서울 수도권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취약한지를 저희가 이미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이나 수도권 혹은 다른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함께 어떤 것들이 취약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취약한도를 대상으로 먼저 검사를 해보거나 혹은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휴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대구, 경북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잘 밀어붙인다면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까 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의 상황이 좀 잡혀가고 있더라도 홀센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수도권 등에서 또 다른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고 자칫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감염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방역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보태자면 지금 일본의 이상한 논리를 하나 개발해서 우리를 좀 비난하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진단을 많이 하면 의료 공백이 생겨서 결국은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일본은 자기네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손정일 회장이 100만 건 한 것 준다고 그랬어도 그것도 싫다고 일반 국민들 정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게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격리를 함으로 해서 사망률을 굉장히 많이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일본 같은 그런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잘 대처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진뿐 아니라 자영업자, 회사원 등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실시됐습니다. 오브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판매처마다 입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헛걸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스크 생산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밤낮 없이 마스크 생산을 하고 계시다는 마스크 생산 공장의 유영호 대표와 화상 연결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금 들리실까요? 네. 아직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스크, 어떤 종류를 써야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마스크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하는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사용하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 등의 공고입니다. 그런데 그 공고를 좀 이렇게 잘 맥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시는 분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거든요. 하나는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료진, 그리고 본인이 증상이 있는 사람,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지인,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다 바이러스를 다량 배출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다량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스크는 분명히 KF80 정도가 아니라 KF94나 혹은 N95 같은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착용하는 굉장히 필터링이 잘 돼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맞고 또 한 번 착용한 마스크에는 분명히 안팎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는 의료용 폐기물로 엄격하게 한 번 착용한 다음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공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저는 이런 경우도 자주 보는데요. 2, 3미터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공원에서도 산책하시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본인의 증상이 없다면 본인이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도 없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없거나 드물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올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나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검증을 해봤어요. 두 가지 경우인데 면 마스크 안에다가 정전기 필터를 넣으면 실험을 해보면 KF80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필터링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 KF80 마스크를 낀 것과 똑같은 효과고요. 그리고 정전기 필터를 넣는 그냥 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더라도 0.6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 입자를 한 20% 정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옮기는 침방울, 즉 비말 입자는 그것보다 10배 정도 큰 5마이크로미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면 마스크도 0.6마이크로미터 미세 입자를 20% 차단했으니까 그것보다 10배 정도 큰 5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침방울은 일상생활에서는 충분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형 마스크를 본인이 착용했고 청결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두 번, 세 번 사용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그 때문이고. 또 상당수 전문가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면 마스크로도 충분히 침방울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제도 국립암센터의 김우랑 교수님과 마스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김우랑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는 일회용 마스크를 두 번, 세 번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면 마스크를 좀 하루에 조물조물 빨아가지고 청결주지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호흡이 편하기 때문에 자주 마스크에 손을 댈 가능성도 좀 적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만 좀 보태지만 면 마스크를 권장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취약계층한테 보건마스크는 다 양보하시고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 감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상은 없지만 이 무증상 감염이 노령인한테 갔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 한 면 마스크를 쓰고서 만나면 그런 위험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습니다. 거기다 면 마스크는 또 패션템으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의료용 마스크가 없다고 너무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생산 공장 유영호 대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들리십니까? 아마 조금 딜레이가 있을 것 같은데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호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서 신천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신천지 교회 창립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대구 신천지 교인들이 격리에서 대거 해제가 됐고 창립일을 기념해서 모임을 갖지는 않을까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고 대구시에서도 아주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대량 감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격리 해제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짚었듯이 격리 해제된 상태에서도 혹은 퇴원한 상태에서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자가격리에 준해서 본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방역당국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 교인들이 워낙에 서로 간에 밀착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다른 종교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교라든가 포교라든가 혹은 종교 집회 활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또 신천지 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방역당국이나 대구시 같은 지자체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천지 교단 차원에서 방역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공언한 상태를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이나 행정 감시 같은 것들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의 근원이 되면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로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2의 신천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대구 신천지와 같은 양상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대구 신천지와 구로콜센터 상황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슷한 점이 우선 있었습니다. 구로콜센터는 한 층에서 20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 즉 80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또 감염원을 잘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약 2주일 동안을 지역사회 전파를 일으켰어요. 즉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자기 밀접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대구의 신천지 때와 지금이 시간적으로 많이 다르고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신천지 그때는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면서도 계속 노출을 했고 전혀 방비가 없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다닌 사람들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한 층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걸렸지만 그 외의 층에서는 9층, 10층 한 명씩 있었고 9층의 환자는 아마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층의 콜센터 직원하고 어떤 연결, 만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10층인 경우는 지금 애매합니다, 역학적으로. 하지만 전체 입주민들 중에서는 아직도 한 명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고 또 대중교통은 그다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이 직원들도 밖으로 나갈 때는 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밀접한 접촉을 가지신 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세밀하게 찾아내면 지금 이 상황은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대구, 신천지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고 물론 걱정은 되시겠습니다만 대중교통 안에서 혹은 그냥 간단한 접촉 같은 것들은 지금 역사라든지 버스라든지 전동차를 완전하게 매일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확실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 얘기는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마스크 생산 공장 대표님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안 돼서 화상 연결 말고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생산 공장 유영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안 돼서 당황 많이 하셨죠? 네, 무지 당황했습니다. 네, 현재 마스크 생산 라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아, 현재 마스크 현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24시간 풀 가동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24시간 풀 가동은 하는데 기계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라인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작업 인원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충원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 작업 인원은 국가에서 군, 검, 경찰 그리고 국세청, 부산지방청, 4경찰서 시약처 직원들이 매일 함께 출근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한 개의 마스크라도 더 공급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회에서 와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군요. 그런데 마스크 생산 작업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마스크를 맨손으로 만지거나 볼에 비비는 모습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생산 과정의 위생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대부분의 마스크 공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위생관리가 대부분의 마스크 공장에서는 위생관리가 매우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근무자들이 외부에 잠깐이라도 나갔다가 오면 청결이 기본이기 때문에 손을 씻고 손 소독하고 위생복 입고 그래야만 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악청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악청에서는 매일 와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는 눈이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겁니다. 위생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실제 마스크에 필수적인 필터가 부족해서 생산하지 못하는 공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대표님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거래처와 중국 거래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원자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전에는 원천 봉쇄당했고 또 국내 원자재 멜투브라운 필터 역할을 하는 그 회사에서는 단 한 개의 마스크 자재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들어왔던 자재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바닥이 되면 저희들도 이제 올스톱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곧 정부에서는요. 마스크 필터 부직포 출고 조정 명령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현장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우리 네오메제에서는 단 한 번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도 3교대 근무하고 있고 생산라인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고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도 24시간 신경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오메제 대표인 저와 모든 직원들이 24시간 플루 가동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 개의 마스크라도 공급하기 위해서 눈이 퉁퉁 묻도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인 저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목료병 환자처럼 자동적으로 회사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건용 마스크 제조하는 네오메드가 있습니다. 대표인 저와 저의 모든 직원들은 마스크를 단 한 개라도 더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불출주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메드는 우리 모든 직원들은 뜨거운 용광로에라도 뛰어들 정도의 몸과 마음을 중부장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두려워 마시고 우리 모두 힘을 아치면 지금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역경을 이기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재력과 민족성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메드 마스크 유영호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서서 백순영 교수님과 대구 신천지와 구로콜센터 상황은 그래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콜센터를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감염병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 지금까지 유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선언적 의미가 있고 실제로 인적, 물적 자원을 총 집중해서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선언적 의미가 있고 실제로 지금 잘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크게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직도 예단은 불가능한 것이 여러 밀접 접촉자들이 또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로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도 소규모 집단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이라면 환기가 힘든 밀폐된 사업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콜센터라든가 노래방같이 노래나 함성이나 구호나 대화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침방울이 많이 튀기는 상황의 사업장을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지침도 내놓았습니다. 1회, 2회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나 방문객의 체온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장의 직원들 간의 간격도 1m 이상으로 넓히고 또 식사 시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고위험 사업장에 한 곳을 더 집어넣자면 PC방 같은 곳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PC방 같은 경우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말은 하지 않는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말을 하지 않은데도 감염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밀폐된 환경이기도 하지만 키보드 같은 것을 통한 매개체 감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노래방이나 PC방이나 혹은 콜센터 같은 경우에도 매개체 감염의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용에 쓰는 키보드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전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칫하면 바이러스가 옮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서울시에다 이런 우려를 전달을 했었는데요. 기존의 고위험 사업장에 비말 전파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매개체 전파의 가능성까지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일상적인 소독이라든가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도 있다는 조언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하신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시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 개인적으로도 위생수칙 잘 지켜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로구 콜센터가 위치한 곳이 바로 신도림입니다. 신도림역은 수도권 지하철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역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이용해도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실제로 중국의 역학 데이터를 보면 대중교통에서의 감염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우리랑 많이 다른 것이 아주 굉장히 많이 사회적 전파가 이루어졌고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대중교통 안에서의 감염은 많지 않았다는 건 뭘 뜻하냐 하면 이것이 공기 전염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접촉,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장시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만원 버스나 혹은 지하철 안에서 일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들 지금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한다면 실제 교통기관 안에서의 감염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만 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히터가 굉장히 강하게 틀어져 있을 때 어떤 확진자로부터 4.5m까지 가서 감염이 됐다는 것은 거의 공기 감염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날 확률은 굉장히 적고 또 중국만큼 그렇게까지 환자가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한 공포는 좀 금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을 덧붙이자면 저는 백 교수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던 게 일단은 증상이 있는 분이 마스크를 안 한 채 2시간 이상 꽉 차 있는 버스에서 히터가 굉장히 가득 틀어있는 상황에서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신도림역을 오가는 지하철이라든가 혹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만원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이 있는 감염자가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데 그분도 마스크를 안 하고 그 앞에 계시는 분도 마스크를 안 한 채 굉장히 오랫동안 접촉해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 지금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에서의 전파 가능성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질문 드려볼게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짤막하게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오히려 국내 환자가 줄어들면 역유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출입국 관리를 완전히 입국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건 안 하지만 특별 입국 관리를 함유로 해서 우리들이 지금 방역 능력이 온통 확진자 찾는 데 들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부분에 입국자들을 잘 관리를 하면 충분히 방역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일대 백순영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이동식 선별진료소 전문의료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TBS TBS